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어 강사 신세희입니다. 기초 초급 과정을 거쳐서 베트남어 비즈니스 회화 과정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잘해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출장시에 필요한 비즈니스 베트남어로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들리는 생소한 베트남어와 낯선 환경에 놀라실 텐데 공항 도착에서부터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마이프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첫 시간은 바로 공항에 마중 나온 현지 직원과 만나는 상황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마중을 낳아준 사람과 나누는 간단한 상황극을 먼저 보고 올까요? anh Park, tôi ở đây 아 chị Lan, lâu rồi không gặp, cảm ơn chị đã ra đón tôi, chị vẫn khỏe chứ? lâu lắm mới gặp, cảm ơn anh, tôi vẫn khỏe, chuyến bay của anh thế nào? tốt đẹp tôi đỗ xe ở đằng kia, chúng ta đi thôi à, xin lỗi chị cho tôi hỏi một chút chị có biết ở trung tâm thành phố ở đâu có máy rút tiền không? có, ở trung tâm thành phố có nhiều máy rút tiền lắm anh đến Việt Nam lần này là lần thứ mấy rồi nhỉ? tôi đến Việt Nam 3 lần rồi nhưng mà lần nà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전체적인 상황극 함께 보셨는데요 상황별로 나누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holidays 같이 가요 먼저 마중 나온 직원과 첫 대면을 하는 상황이죠 박 대리님 저는 이쪽에 있어요 공항에 나온 현지 직원이 처음 얘기를 했죠 또이는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란씨 오랜만이네요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건강하시죠? 출장자인 박 대리가 마중 나온 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오랜만입니다 라는 뜻으로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가 됩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이 세 문장은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로 누군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을 때 꼭 하는 표현이니 기억해 주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고마워요 저는 여전히 잘 지내요 비행편은 어땠어요? 이어서 란 매니저가 똑같이 롤 람 메이갑이라고 말했죠 오랜만이네요 가만 아인은 고맙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해요 라는 의미겠죠?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인 바이는 비행편으로 주인 바이 고아인 대나오 라고 하면 당신의 비행은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또 랩 비행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간단히 또 랩 좋았다 라고 답했네요 저기에다가 주차했어요 같이 가시죠 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는 저쪽에 라는 의미로 저쪽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워줌다는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는 요리죠 토이는 그만하고 뭐뭐 하자 라는 뉘앙스의 권유문이므로 줌 따디 토이 우리 그만 가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간단히 앙 토이, 리벨 토이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사용하여 먹자 집에 가자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안한데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도시 중심가에 ATM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도시 중심가에 ATM이 많이 있어요 차에 탄 후 박 대리가 환전을 못해와서 ATM에 대해 물어봤어요 문장이 좀 기니까 나눠서 볼게요 미안한데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아 실로이처, 쪼또이 허이 모쭛 아 실로이처는 미안합니다 쪼또이, 동사로 표현하면 내가 동사하도록 허락해주세요 동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쪼또이 허이는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기 전 이 문장 기억해두셨다가 꼭 먼저 말해보세요 그럼 어떤 질문인지 넘어가 볼까요? 도시 중심가에 ATM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지가 미엔 어 중땀 타임 포 어 러 가 마이수 띠앤 컴 가, 컴은 의문문 형식이죠 마이수 띠앤 단어를 해볼까요? 즉, 뽑다, 띠앤 돈이므로 돈을 뽑다, 인출하다 라는 의미에 마이 기계가 붙어서 마이수 띠앤 ATM 현금 인출기라는 의미가 된 거네요 그래서 지가 미엔 어 러 가 마이수 띠앤 컴 당신은 ATM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라는 문장에 어 중땀 타임 포 도시 중심가를 추가해준 형태였어요 그러자 현지 직원 란 씨가 대답해줍니다 알아요 도시 중심가에 ATM이 많이 있어요 거 어 중땀 타임 포 거 니오 마이수 띠앤 람 거는 거 컴의 대답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땀 타임 포 거 니오 마이수 띠앤 람 시내에는 ATM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이 몇 번째로 베트남에 오신 거예요? 베트남에 세 번 왔어요 근데 호치밍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해외에서 누가 오면 아이스브레이크로 꼭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와본 적 있냐 언제 왔었냐 이런 질문 이번이 몇 번째로 베트남에 오신 거예요? 아인 랜 비엣남 런 나일라 런트 머이 소이니 런트 머이는 몇 번째 소이는 완료형 니는 문장 끝에 사용하는 의문 조사로 모모치요 임으로 아인 랜 비엣남 런 나일라 런트 머이 소이니 당신은 이번이 몇 번째로 베트남에 오신 거예요? 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답을 살펴볼게요 베트남에 세 번 왔어요 근데 호치밍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케 델 사람이DC angers 보건면 됐bury 그러면 저 덮어져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니까 짐 델 kidding 도말든 때만 하지만 호치민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거네요 여기서 공항 관련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베트남 국내선 공항을 이용하실 때는 캐리어 대신에 백팩이나 크로스백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만약 지메 무게가 7kg가 넘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기계를 이용해서 무인으로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부터 가성비로 가장 유명한 비에젯 항공까지 무인 티켓 발급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괜히 줄 서지 마시고 꼭 이용해보세요 비즈니스 베트남어 이번 첫 시간은 거래처 직원이 마중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시내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호텔에 도착해서 필요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대화 리뷰와 퀴즈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Xin chào các bạn, hẹn gặp lại anh Park, tôi ở đây ạ chị Lan, lâu rồi không gặp cảm ơn chị đã ra đón tôi chị vẫn khỏe chứ lâu lắm mới gặp cảm ơn anh tôi vẫn khỏe chuyến bay của anh thế nào tốt đẹp tôi đỗ xe ở đằng kia chúng ta đi thôi à, xin lỗi chị cho tôi hỏi một chút chị có biết ở trung tâm thành phố ở đâu có máy rút tiền không có ở trung tâm thành phố có nhiều máy rút tiền lắm anh đến Việt Nam lần này là lần thứ mấy rồi nhỉ tôi đến Việt Nam 3 lần rồi nhưng mà lần nà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